그치만 가족들이 워낙 주리씨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헤어져 버렸죠 긴 시간 쌓아왔던 기억을 남긴 채 우린 어쩜 너무 어린 나이에 서로를 만나기 됐는지 몰라 변해가는 우리 모습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도 이별하면 아프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그냥 그런가 봐 하며 담담했는데 울었죠 시간이 가면서 내게 좀 아쉬움에 그리움에 내 뜻과는 다른 나의 맘을 보면서 처음에 친구로 다음에 넷 년인 사이로 헤어지면 가까스로 친구 사이라는 그 말 정말 맞는데 그 후로 삼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가끔씩 서로에게 연락을